좋아요 구독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오늘 저희가 집중해볼 키워드는요 STO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이 증권 관련 토큰들이 이렇게 뜨지가 않았는데 어제 오후짱 들어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STO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제 보여주고 있네요 네 STO 토큰 관련주 또 가상화폐 관련주를 다 엮여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제 사실 오후짱부터 약간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시간 내로 급등이 전부 다 나오고 오늘 좀 포텐이 터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고요 이런 관련주가 있습니다 올려드렸죠 그리고 관련주들이 죄다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네요 자 종목별로 보면은 너무 많이 종목들이 올랐어요 몇 개만 좀 추려왔습니다 자 우선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25%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너무 높게 출발했어요 시가 정도에 머물러있고요 현재 가격은 19% 정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9%에서 25%까지 올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옥션 같은 경우에도 11% 출발해서 21%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13%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일전에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나요 요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둘째 날인가 그랬어요 제가 당분간은 답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지없이 쭉 빠지다가 이제 어제 터지고 오늘 올라가긴 해요 근데 아직도 상담해 드렸던 가격까지 오지 않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우선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이게 윗골이 달려있는 모습이라서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근데 우선 뭐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20%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서 가장 핫하는 건 핑거 이 종목이 상한가에 현재 잠겨 있는데요 상한가 이제 물량 자체에 잠깐 체크해보자면 물량이 19만 주밖에 안 돼요 8,580원에 19만 주 언제든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원체 조금 내려왔다가 급반등하고 또 하다 보니 그리고 매물벽 자체가 조금 많이 열려있다 보니까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안전하진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될 테마로 오늘 올려드렸었던 게 전고체 관련 테마를 좀 올려드렸고요 전고체 관련 테마 대장주가 몇 개가 있어요 최근에 좀 뜬 종목이 EV 첨단 소재 이게 좀 최근에 좀 핫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오늘 장 중에 이 종목이 21%까지 3% 출발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 종목 가겠죠 한농화선 같은 경우도 엮여 있겠죠 이 종목도 9% 출발해서 15%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장전 예상치에서 상한가를 그려보다가 좀 풀리긴 했지만 시가 4.7% 출발해서 14%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도로 내려오긴 했어요 이슈가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 차트만 보시더라도요 완전 바닥에서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윗꼬리가 계속 잡혀요 그런데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전고점 자리 라인이 이렇게 딱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바로 전에 바닥 자리가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약간 좀 이런 횡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죠 매물병 자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다는 점 추가적인 흐름은 제한적일 겁니다 아시겠죠? 이거 참고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빠른 날은 7시 정도 늦게 올리는 날은 8시경에 올려드려요 종목을 오늘 보셔야 될 테마 종목분들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3개의 테마를 드렸는데 전기차 쪽이랑 STO랑 전국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올려드렸어요 이 중에서 두 테마가 오늘 시장을 장악을 했고요 내일도 제가 상황 보고서 또 좋은 테마들을 올려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운도 읽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들어보셔서 확실하게 좋은 투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